네 안녕하세요 정가장입니다. 인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보이십니까? 한옥에 대하여. 포인트 한옥 오늘은 제가 책집 한번 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피아노만 친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구요. 여기 그림에 한옥 선생님이네요. 나름대로. 보니까 1819년 프랑스에서 태어났네요. 지금이 2019년이니까 1819년을 빼면은 200년 전에 살았던 분이네요. 이렇게 한 번쑤 보면 책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곡을 다른 사람 앞에서 연주할 수 있으려면 한 8년에서 10년 정도를 배워야 한다고 되어있고 4번, 5번 손가락. 정말 4번, 5번 손가락이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몇 년에 걸쳐 연구를 거듭해 피아노에게 필요한 테크닉을 단기간에 스톱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손가락 연습 방법이 한글의 책으로 된거죠. 아, 요거를 사용해야죠. 목표로 하는거죠. 그 다음에 이 책은 피아노를 배우는 누구에게도 손가락 연습곡. 그 다음에 60곡을 모두 연주하는데 1시간이 걸리는거죠. 샤를 루이 한옥. 첫 장은 이렇게 되어있고, 또 보시면 한번 천천히 봤습니다. 지금 요게 이제 리듬 변주 연습인데요. 지금 하는건지 제가 하는게 레가토. 레가토로 하고, 여기서부터 웃긴게 9번 해가지고요. 그냥 연습하는게 이것만 있는지 알았지만 22가지의 버전으로 연습을 해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응용패턴. 아, 이게 쉬운게 아니에요. 보니깐 그냥 이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제가 빨간줄도 꺼놨지만, 조음기, 장조, 난조, 음계, 스케일. 아직은 이런거 제가 할 때가 아니죠. 이제 이런게 그냥 있다. 그래서 엊그저께 이게 아르페지오. 이제 펼칠마음. 요런거는 아유 막, 이 음계의 콩나물만 봐도 머리가 어지럽네요. 요런거는 우선 그냥 있다고 생각해야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책이 이제 차례가 되어있죠. 그래서 다섯 손가락 다양한 연습. 1번부터 이 여기 20번 까지가요. 기본이더라구요. 보니까. 아, 근데 이게 저도 뭐 직장생활 다니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도가 많이 안나가요. 그래서 지금 4번 까지 제가 지금 아까 연습했어요. 오늘 이 한옥 배우기 4편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나 이렇게 마스터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번부터 여기 43번 까지가 높은 수준의 테크닉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일주일에 하나 따라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고의 테크닉을 익히기 위한 연습. 44번부터 마지막까지 트레몰로 연습. 이야, 제가 어차피 뭐 제가 뭐 아시다시피 뭐 전문적으로 피아노 배우는 게 아니라 옛날에 조율할 때 막 맺고 외워서 치는 거기 때문에 그 맺고 그거 맺고는 이제 손가락이 딴 데 가본 적이 없는 거죠. 그것만 쳐가지고 사실 더 힘들더라구요. 그래도 뭐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봐야죠. 그래도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저를 이렇게 끝까지 잘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뭐 그래도 저 잘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좋더라구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연습법. 레가토, 스타카토, 북전 연습. 요거 위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요 교재 설명은 이렇게 끝내야겠습니다. 처음에 뭣도 모르고 그냥 한 거잖아요. 요거 요거 보고 그냥. 레가토, 스타카토, 앞부정, 뒷부정. 이것만 다 하면 끝나는 건지 알았어요. 뜰 만. 그게 아니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끊고 제가 이제 오늘 그 4번까지 진도 제가 나갔으니까요. 그것도 연습하는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가장입니다. 이제 이거 그 이제 할 줄 알아요. 그 먼저 찍어놓고 이거 찍은 거를 그 동영상 편집기가 있대요. 그 어플에. 또 이으면은 이어져요. 하하하. 많이 발전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모자 쓰는 거를 친구들도 그렇고 이게 좋다고 그러더라도 보네요. 저는 진짜 모르겠네요. 그래서 모자 쓰고 하라고 해주고 제가 또 오늘 모자 또 하나 다른 거 한번 써봤습니다. 그럼 이제 한옹 4번. 오늘 한옹 4표니까요. 이제 4번 연습. 레가토, 스타카토, 앞부점, 뒷부점. 그래도 연습했습니다. 잘은 근데 아직 어설퍼요. 네. 혹시 또 피아노 뭐 지금 배우시는 분 있으면은 저를 보면서 열심히 하세요. 저도 이렇게 나이 먹은 저도 이렇게 하잖아요. 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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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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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이거 흘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프죠. 그 다음에 스타 커트도 조금 됩니다 이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직 스타 커트는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압구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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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거를 1번부터 4번까지를 레가토로만 그냥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2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이 좀 그렇죠? 3번 끝이 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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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4번을 힘을 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볼 때 왼손을 이게 보니까 약간 밖으로 꺾으면 5번, 4번이 치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목을 좀 이용을 하나봐요 5번을 힘을 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은 연습을 한 거구요 다음에는 5편, 5편은 5편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구요 장마삽비땜에 날씨가 오락가락 좀 해요 항상 빗길 또 안전운전 하시구요 또 우리 시설물 관리하시는 우리 아파트 사람들 비 많이 오니까 우수관 집수정 시설관리에도 열심히 하자구요 화이팅 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